스페루이즈 RS150 플래그십 네트워크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클립에 CDP와의 음질 비교한 것도 있으니까요. 비교만 보실 분들은 그쪽으로 옮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021, 250, 150까지 순차적으로 제품을 업그레이드를 해왔습니다. 당연히 확장성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필요했고 조금 더 고성능이길 원했기 때문인데요. 일단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음질적으로 높은 걸 기대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기종은 아니에요. 음질은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요. 그렇지만 반대로 확장성과 앱 편의성, 설치 편의성 이런 것들이 여타의 네트워크 플레이어보다 압도적으로 우수합니다. 특히 확장성은 정말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다수의 출력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종 기기 많으신 분들에게 강추 드리는 편이고요. 앱에 대한 사용 편의성, 설치 편의성이 압도적으로 우수합니다. 하이파이로즈 전용 카페에서 어떤 질문 같은 거 하면 관련한 담당자분이 빠르게 피드백을 해주는 편이고 까다로운 질문에 대한 부분도 AS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플레이어에 설치나 이런 것들을 어렵게 보시는 분들은 하이파이로즈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게 앱의 홈 화면이거든요. 거기에서 로즈 주간 플레이리스트, 로즈 추천 튜브 리스트, 인기 플레이리스트 이런 게 우리와 같이 오디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추천해주고 있는 만들어온 리스트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쓸 수도 있는 부분이라 이게 단순히 스트리밍 플레이 업체에서 추천해주는 리스트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강점을 기반으로 세부적인 설명 이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 하이파이로즈 홈페이지 통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게 퓨어사운드, DAC 설계가 최참단이다. 뭐 AK사의 4499를 150에서 사용하고 150B라는 모델에서는 ESS 4BHB이 들어갑니다. 두 기종의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150은 비슷한 기종이고요. 아날로그 어쿠스틱 감성구이 아니고 위쪽에 있는데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리니나 메르디안 같은 그런 기종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성에 비해서는 확실히 하이파이로즈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쁜 기종이라고 설명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하이파이로즈는 압도적 확장성과 편의점이 큰 강점입니다. 리니어 전원 구성과 이상적 회로 설계. 이게 201은 아답터, 250은 전원부가 내장이 되어 있지만 좀 작은 기종이기 때문에 전원부도 좀 약한 반면에 150은 그래도 알루미늄 샤시가 상당히 완성도가 높고 거기에 전원부도 조금 더 좋은 전원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시너지스틱 리서치, 휴지 같은 거 쓰면 조금 더 좋아지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음질적으로 이렇게 막 팍 트여 있거나 순도가 높은 느낌이 좀 안 드는 기종이거든요. 음질적으로는 최상위 레벨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쁜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점, 고정미 클럭 들어가 있다는 점이 또 150의 큰 단점이고 알루미늄 절삭 가공 케이스가 들어가는데 실제로 실제 느낌은 이미지보다도 조금 더 좋아요. 생각보다 반등세가 좋았고 무게가 15kg 정도인데 그것보다 더 무겁다고 느낌이 들 만큼 조립 완성도 같은 부분들이 상당히 좋았고 이 14.9인치 화면 정말 인상 깊고 정말 시원시원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MQA 인증, MQA나 DSD 같은 부분들을 신경 쓰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만 보편적 분들에게 저는 MQA 같은 이런 사양적 부분을 그렇게 너무 중요시 안 하셔도 된다. 중요하지만 최우선으로 보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하위 사양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런 것도 의미 없고요. 4K 영상 지원되는 부분 상당히 좀 괜찮아요. 좋아요. 그래서 내장 화면에서 HDMI 출력이 가기 때문에 AV를 쓰시는 분들 꼭 AV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투 채널을 듣지만 TV나 모니터와 연동해서 들으실 때도 상당히 편하고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폭이 월등히 높다. 이게 과거에 음악 프로그램 음악 영상들이 블루레이나 DVD 같은 것들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는 아예 커버라든가 비하인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음질적으로는 유튜브가 우수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폭넓은 장르를 대응해서 들을 수 있다는 점은 큰 강점입니다. 여타의 네트워크 플레이어드는 다 음악 파일 기준으로만 재생되기 때문에 큰 강점 중 하나고요. 14,9% 화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족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화질 자체가 높은 건 아닙니다만 거리를 어느 정도 두고 듣기 때문에 좋고요. 어플리케이션도 상당히 큰 강점이에요. 애플과 구글 모두를 지원해주고 있는 점 그리고 꾸준한 업데이트로 상당히 사소한 바그나 이런 것들이 원래 네트워크 플레이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개선시켜 나가고 있고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해주는 데 있어서 하이파이로즈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빠른 기업 중 하나다.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블루트루스 리모컨은 조금 아쉬워요. 방향성 타지도 않고 멀어도 잘 먹는 그런 부분들은 좋지만 IR 리모컨에 비해서 약간씩 한 템포씩 늦는 부분 그런 점이 아쉬웠는데 IR 리모컨도 개발 중이라고 저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확신적인 OS 시스템. OS 시스템도 안드로이드 기반이다 보니까 기능에 대한 다양성, 확장성 또 그 기능이 더 다양하게 발전되는 부분들, 기능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종이고요. 뭐 USB, 마이크로 SD, SSD 뭐 이런 부분 다 재생 확장성 이런 부분들 상당히 우수합니다. 타이달, 코브, 주룬, CD 플레이어, USB CD 플레이어, CD 룬 물리면 바로 재생되고요. 리핑 당연히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나 로즈파키스트 마찬가지고 로즈스토어에서 이런 VLC 플레이어, 이런 영상 재생하는 이런 것들도 꾸준히 업그레이드해서 쓰실 수 있고요. 스포티파이 당연히 지원합니다. 코브즈 되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유무석 연결, 대용량 미디어 라이브러리 구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수한 기종이에요. 딱 와닿지가 않은데 제가 따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디지털 출력이 기본적으로 7개예요. HDMI를 포함하면 8개까지 되고요. 아날로그 출력이 밸런스와 언밸런스 2개입니다. 그래서 기본 9개 출력의 영역이 가능한 거죠. DAC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이 얘기는 뭐냐면 최대 9조의 9개의 오디오 시스템의 하이파이로즈 150 하나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최대였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A, B, C, D, E까지 되는 한 5개 정도 되는 공간의 오디오를 모두 다 넣어놨거든요. 그 모두 다양한 공간에 하이파이로즈 150 하나만으로 소스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5개 공간이었다면 기존에 CDP라고 하면 5개의 CDP를 필요로 했잖아요. 그것들을 하이파이로즈는 5개까지는 아니지만 CDP에도 상급이면 밸런스 언밸런스 2가지 재원되고 강출력 2개 정도 재원을 하기 때문에 4개 정도까지는 어떻게 확장해서 쓸 수 있었지만 이거는 9개까지 최대한 확장이 가능하다는 거. 맥스로는 10개까지입니다. AV25까지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강점이다. 그래서 여러 개 복수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우수한 기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입력 같은 경우는 3개가 지원이 되고 있고 아날로그 입력 1조. 아날로그 입력은 이 부분인데 프리앰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는데 사실 프리앰프나 DLC 용도로 사용하는 건 그런 기능이 지원돼서 그런 활용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지 그걸 강점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좀 더 순도 높은 다른 DLC나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돌아가서 14.9인치의 화면이 G80이나 GV80의 14.5인치 화면 들어가거든요. 이것과 느낌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내려가보도록 할게요. 스펙을 보시면 안드로이드 기반인 제품인 거고 그래서 기능적인 면에서 상당히 우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음질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한계가 좀 있지 않은가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15kg인 줄 알아서 13kg이고요. 전면 14.9인치 LCD. 화질은 좋지 않지만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150B와 150에는 DLC 칩셋이 다른 게 핵심적인 사양이에요. AK4가 화재가 나서 ESS 칩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고 세부적으로는 150을 좀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150 쓰고 있지만 150B도 엄청난 큰 차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미묘한 성능의 성능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되는 게 없습니다. 여플레이, DLNA, 룸레디, MQA, 플리코더 이런 것들 다 되고요. 단자 입출을 단자 정말 어마어마하고요. 아까 말씀을 약간 못 들었는데 I2S 연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0에서 70cm 정도까지만 쓰는 거기 때문에 약간 멀리 있는 기종들에 의해서 쓰는 건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DVI 단자랑 RJ45 단자를 사용하는데 이 케이블을 조금 특주해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좀 아쉬워요. 차라리 그냥 HDMI로 갔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요. 여긴 I2S는 좀 적립이 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됩니다. 오디오 포맷 뭐 지원 안 되는 게 없을 만큼 정말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고요. 비디오까지도 상당히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디오 쪽에서 돌비 디지털이라든가 애트모스 이런 부분에 대한 음성 지원 부분까지도 조금 더 확장을 시켜 나갈 수 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즈 150의 화면과 앱 화면을 한번 같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좀 화면이 좀 작아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 일단 에피컨트롤의 성능이 상당히 좋아요. 맨 이쪽에 자주 사용된 최근 재생 보이고 로즈 튜브 보이고 최선 재생 트랙 따로 보이고요. 플레이리스트 자신이 보유한 것들 위주로 보여지고요. 로즈에서 추천하는 플레이리스트 다른 분들이 만들어 놓은 플레이리스트를 들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많은 다른 분들이 쓰시는 자주 들으시는 추천 음악들을 손쉽게 들으실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최신 플레이리스트 역시 이것도 로즈 튜브에서의 최신 플레이리스트 추천입니다. 인기 플레이리스트 해서 여기 있는 것들만 들으셔도 음악에 특히나 자신 개인의 플레이리스트가 많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 상당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게 큰 장점이고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리모컨이에요. 리모컨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 전원을 끄거나 종료할 수도 있고 LCD를 보호하느라고 끌 수도 있고요. 안에 동작은 되고요. 볼륨 조절 여기서도 가능하고 여기서도 조작이 되고요. 재생, 스킵 같은 것들 지원되고 여기 입출력 설정이 있는데 인풋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해주고 출력이 정말 많아요.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출력과 디지털 출력 여기까지는 동시 출력이 됩니다. 정말 많은 출력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USB의 경우는 두 개의 포트를 지원을 하거든요. 하나는 제가 구역 물려놓고 하나는 PS 오디오 DEC를 물려놔서 선택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걸 설정을 하게 되면 나머지 출력은 또 제한이 되는 그런 특징이고요. HDMI 출력까지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출력 설정을 변경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고 이걸 여러 개의 최대 7, 8조 이상 9조까지 되는 곳을 딱딱 선택해서 해제하고 설정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게 하이파이 로즈의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조작은 핸드폰 앱을 통하는 조작이나 직접 조작이나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화제 대세 해상도 자체는 굉장히 높은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대형 화면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쓸 수 있고 여기 VU 모드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좀 저는 이런 화면을 그렇게 막 선호하진 않는데 저는 이런 화면을 선호하진 않는데 이런 테마 변경 이런 것들도 가능해서 여러 가지의 컬러와 조합별로 이런 레벨 메타 창의 이미지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게 뭐 일부 기종들 같은 경우는 이 움직임이 굉장히 뻑뻑하다고 해야 되나요? 어색한 그런 기종들이 많은데 적어도 하이파이 로즈의 이 기능이 막 이렇게 바늘이 막 이러고 이렇게 어색하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다양한 테마를 제공해 주고 있고 테마를 끄면 일반적인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리스트에 추가를 한다던가 그러면 여기서도 로즈 플레이를 리스트에 담을 수도 있고 해당 앱 저는 지금 타이라를 쓰고 있기 때문에 타이라를 담을 수도 있고 랜덤이라든가 다양한 기능들 지원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전 화면으라든가 이런 것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런 기능적인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만족하는 기종이 바로 이 하이파이 로즈라는 거고요. 스트리밍 기능도 상당히 좋지만 로즈 FM, 인터넷 라디오 기능이나 일반 라디오 기능도 상당히 편리하고 좋고요. CD 리핑, 로즈 스토어, 시계 같은 기능도 상당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로즈 튜브 같은 경우도 광고 없이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상당히 재즈 뮤직, 클래식 뮤직 이런 식으로 장르별로 상당히 잘 구분되어 있고 빌보드까지 상당히 의외로 유용하고 AV 시스템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추천하는 AV로 같이 안 하셔도 추천하는 상당히 편리합니다. 음악은 이제 내부 안에 파일이 들어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라디오, 인터넷 라디오 또 따로 다 돼 있고 네, 뭐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코브제 라든가 벅스라든가 다른 것들을 넣게 되면 계속적으로 확장시켜서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 되겠고요. 여러 가지 펌웨어를 통해서 가족 관련한 세부적인 기능들이 상당히 잘 버전업이 되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네, 요런 데 설정하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설정을 누르게 되면 여기서 MK 타입을 결정할 수도 있고 I2S 타입, PCM의 샘플링이라든가 리샘플링 결정할 수 있고 DSD를 어떤 모드로 쓸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볼륨을 이 자체의 볼륨으로 로즈의 처리할 것인지 오프시켜서 다이렉트로 패스스루로 보내줄지 결정할 수 있고 고해상도 음원을 하위로 조정할 것인지 이런 그러니까 구형 기종을 사용하거나 신형 기종을 사용하거나 상관없이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아쉬운 건 최초에 사용하고서 입력, 입출력 선택 변경하거나 최초 켰을 때 바로 한 번에 좀 빠르게 불러오지는 못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빠른 고성능의 기종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강력한 확장성과 앱 관련한 높은 편의성 그 점이 하이파이 로즈의 굉장히 큰 강점이고 150은 그 중에서도 확장성에 있어서 정점에 있고 내장제시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더 전원부가 좋기 때문에 음질적인 부분에서도 우수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준수한, 좋은 수준의 퀄리티까지는 그래도 가지고 있다. 외부 DAC 같은 걸 통해서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들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추천드리고 이후에 영상에서 제가 일반 제가 에스테릭 P03, D03 DAC를 쓰는데 이 하이파이 로즈 자체와 자체 플레이를 같은 DAC를 써서 CDT와의 성능 비교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